여러분 반갑습니다! 무한 도전! 이 얼마만에 저희가 인사를 드리고 무한 도전을 외치는지. 저희 그나저나 오늘 이 모델하우스에서 뭐 하는 거야? 왜 온 거야? 미는 거 아니야? 요즘 유행을 주변에서 부쩍 따라 하시더라니까. 재밌어, 재밌어. 왜 MBC 스튜디오 놔두고 여기 와서 하는 거야? 왜 벌써 땀을 흘려요? 덥잖아요. 사진사람들 원래 이게 따위 많아요. 살 많이 빠졌구만. 장모가 싫어하는 거야. 자꾸 귀가 많아. 형이 진짜 많아요, 진짜. 지금 완전 좋대요, 완전. 오늘도 통화하셨대요. 그러면 통화하실 때 모시 모시 하세요, 모시 모시. 그만하시죠. 형, 저번 주 일요일날 형수님이랑 싸우신 거예요? 목요일날, 목요일날. 목요일날. 목요일날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싸우는 거야. 아기요, 아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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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남까지 나왔다가 그냥 가냐? 우리가 싸우는 게 아기가 온 거야! 어떻게 아기요, 지금? 형님, 결혼은 일찍 가는 게 좋은 거죠? 어? 일찍 가는 게 좋은 거죠, 형님? 죽음하고 결혼은... 죽음하고 결혼은... 행동하지 마세요.